주유 천하 마시면서 놀러다니면서 천하를 누려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저러 술 마시려고 먹으니까 욕심 나는 메뉴 같은 거 같은데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주는 눈이 번쩍 떴어 완샷 주유 천하 때문에 호강한다 술 만나는 요리쇼 주유 천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유 천하 속에 나왔던 음식과 술을 저희가 직접 준비해 드립니다 술 만나는 요리쇼 주유 천하에서 만나요 만나요